강신영 네 안녕하세요 강신 뮤직티비 저희 라이브 공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신영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게 플랜카드가 자료됐어요 강신영은 떡집이고요 저는 강영신입니다 세종기획사장님 제가 세 번이나 전화드렸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꽃이 예쁘게 핀 이 신종호수에서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곡이 한 곡이 있는데 레이크 로이스라는 유키 구라모토의 곡인데 레이크 신종으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네 호수 신종 신종호수라는 뜻입니다 피아노 연주 독주곡으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힐링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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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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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